안녕하세요. 유산호입니다. 1년 동안 키웠던 사슴벌레가 죽어서 굳어주려고 했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사슴벌레가 어디있나? 오 나왔어요. 오 나왔어요. 이제. 되게 큰 애예요. 저번에 암컷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고 얘는 이미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만져도 괜찮고요. 이쪽이 입이고요. 이거 언제 저가 맞아 봤는데요. 그냥 진짜 아파요. 이건 다리인 거 알지. 그 애 걸리면 진짜 아프고요. 사슴벌레를요. 몇 쪽에 묻어줄 건데요. 호미를 팔게요. 저는요. 진짜 돌이 있어. 더 리킬 파일 거야. 아무도 탁지 못하게. 이제 이 사슴벌레는 어쩌고 그래야 무서워질 거예요. 닭이사 잘 살아. 닭이사 잘 살아. 피석도 세워줄 거예요. 피석도 세워줄 거예요. 다 됐어요. 이제 안녕. 다 됐어요. 안녕!